시기기 당면 우선 먹기전에 12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한 소스 바삭한 소스 바삭바삭 단무지 양념치킨 마카롱 설탕 설탕 김치짐 찢을게요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삭해 엄청 달콤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콩나물 앗!! 인스타그램 식감도 진심해요 흑흑 새콤달콤한 가슴이 너무 좋아요 갈비에 식감 치킨 참기름 다음날 소스 소스 고소합니다 점점 진한 맛 요리에 비해 고소한 요리를 생각해 보니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단무지 너무 맛있었어요 호흡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랍스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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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퍼뜨리맛 양념치킨 닭다리 특히 두꺼우나 포즈가 매운 비주얼을 가져와서 너무 buttery 돼지고기 굉장히 쫄깃쫄깃 örper 바삭한 맛 끝! 양념장 매콤한 양념장 남은 양념장 와우 정말로 아홉 참기름 소스 바삭바삭